원장님 설마 배우 윤유정 씨 모르세요? 국민유정 로코퀸 모르세요? 윤유정? 내 팬인가? 윤유정 해외영화제에서 상 받았다며? 상 받아 드라마 대박나? 광고도 안 하는 게 없더라고 아시겠죠?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할 만큼 대단한 배우인가 봐요 차은장의 실력도 최고지만 외모도 출중하시거든요 차은우요 직업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론 세계 최고인 미국 병원에서 밟았네요 주치의는 차우영 원장님으로 지정해 주세요 고마워 윤유정 연기하는 거 보면 연애 꽤나 해붙을 것 같은데 사랑은 같이 해놓고 모태솔로라 그런다며 목도 뱉네요 어떻게 이렇게 보네 우연도 이 정도면 운명이라고 봐야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애인이 돼주세요 어? 우리 유정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라는 직업이 이렇게 거칠고 위험한 직업인 줄 몰랐어요 나한테 적립한 신세 마일리지 지금 써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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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